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해수면과 해수온이 상승하는 등 해양환경 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해양수산부의 해양기후변화 영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국내 앞바다 해수면은 매년 3.12mm씩 상승했고 지난 50여 년간 국내 해수온은 세계 평균의 2배 수준인 1.23도 올랐습니다. 또 1980년 이후 명태와 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줄고 고등어와 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늘었습니다. 이와 함께 동해안의 침식 속도가 빨라져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곳을 의미하는 침식 우심지역 비율이 5년 전보다 18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